안녕하세요. 유튜브 앱에 올린 동영상을 생각이 바뀌어서 삭제하고 싶습니다. 그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.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유튜브 앱에서 삭제하는 방법,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서 삭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제일 처음에는 먼저 첫 번째 유튜브 앱에서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. 그러면 저 밑에 화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보관함이라고 했죠? 이 보관함을 터치합니다. 보관함을 터치하세요. 보관함을 터치하고서 자신의 동영상이 있는 내 동영상이라는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.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올린 동영상의 일반 동영상이나 혹은 쇼츠나 다 쫙 뜹니다.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3점이 있어요. 이렇게 각각 동영상의 영상의 3점이 있습니다. 이런 3점을 자기가 삭제하고 싶은 동영상의 영상의 3점을 이렇게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이 화면에 지금 현재 보면 삭제란 말이 안 보이죠? 여기서 위쪽으로 설명해서 올리면 이 화면에서 위쪽으로 설명해서 올리면 이같이 삭제란 글자가 나옵니다. 이 삭제를 터치하면 됩니다. 삭제를 터치하면 동영상을 삭제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나와요. 여기에 삭제가 있어요. 이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가 됩니다. 저는 이 삭제할 생략이 없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요. 다음에는 두 번째는 두 번째 삭제하는 방법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에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.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이 앱이 설치가 안 된 사람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하세요.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삭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렸습니다. 유튜브 스튜디오를 터치했습니다. 그러면 최하단에 보면 대시보드가 지금 떴습니다. 여기에서 콘텐츠를 터치합니다. 그 옆에 있는 콘텐츠를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역시 자기가 올린 동영상 동영상이나 쇼츠라던가 실시간으로 올린 이런 것이 있다 뜹니다. 여기서 동영상 터치 되어있죠. 그 다음에 쇼츠를 터치하면 쇼츠를 올린 것이 쫙 나열됩니다.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을 터치하면 실시간 방송을 터치해야 됩니다. 여기에서 각각 3점이 있어요. 여기도 3점이 있죠. 이것을 터치해서 삭제하면 됩니다. 쇼츠를 터치해보겠습니다. 해 보겠어요. 쇼츠나 동영상이나 무엇이나 다 삭제하는 방법은 똑같아요. 3점이 있죠. 점 3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삭제하고자 하는 영상의 3점을 터치합니다. 저는 이것을 삭제하고 싶어요. 그러면 3점을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최하단에 보세요. 삭제란 메뉴가 있죠. 이 삭제를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여기에 유튜브에서 삭제하시겠어요.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삭제하면 완전히 삭제되면 실행, 취소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했어요.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를 터치하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. 이상 유튜브에서 자기가 올린 동영상을 생각이 바뀌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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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